XSFM입니다. I, D, W, K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이해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2017년 9월 첫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주말이 옵니다. 저는 벌써부터 추석이 오는 게 걱정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39번째 토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성균 책임포 뉴스고요. 윤섭인 기자는 추석이 걱정되나요? 그럼요. 원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저는 좀 잘 생까나는 성격이라서 작년쯤부터인가 그렇게 안 가면 전화 오고 취업자리, 결혼자리, 다양한 Q&A 압박 주는구나. Q&A가 아니고 FAQ 순위죠. 네. 그렇구나.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에 그런 면에서 관대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마워하는 부분이에요. 저를 되게 일찍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잘 못하시는 이런 집안 분위기거든요. 아, 아들 뭐해 뭐해 뭐해. 네. 미안해서 잘 못하시는 분위기인데 직장 구해 뭐해 뭐. 근데 이제 옆에서 이모가 이렇게 살짝 툭 쳐지면은 이제 어머니가 쌓이던 한이.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언니 세민이 직장. 언니 세민이 결혼. 아이고, 듣기만 해도 아주 숨이 턱턱 막히고 좋아요. 네. 저를 일찍 포기하신 저희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왜냐. 진정한 사랑은 기대를 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가진 기대를 안고 연애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주로 충족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건 지금 기대가 충족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겠어. 그랬다가 이제 슬슬 콩깍지가 빠지죠. 근데 나는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기대치는 있는데 열정은 식었어요. 싸움만 남죠. 네. 해외 직구도 그렇고요. 야구 보는 것도 그래요. 저는 야구 보면서 욕하고 승질내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거든요. 아니. 심지어 내 자신한테도 그래요. 그래요. 아, 맞아요. 그게 자기 혐오죠. 네. 근데 기대를 버리는 연습이 안 된 대표적인 존재, 대중이거든요. 대중의 그 습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팔 수 있어요. 그동안의 물건은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는데 이건 이게 돼. 이건 이게 돼요. 이건 이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는 보통은 허위광고한다고 걸려서 욕먹지 않는 이상 사실로 광고를 만들겠죠. 예를 들어 레노버 노트북은 제가 그랬죠. 뭐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다든가 돈이 비싼데 이만큼 제값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뭐 PPL을 하겠죠. 근데 식자재의 경우에는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더 낫기가 힘들어서 보통은 뭐 정직하게 만든다. 자연에서 왔다. 초자연에서 온 것도 없으면서 자연에서 왔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다인데 가끔 가다가 안 위험한 걸 위험합니다. 우리 건 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팔면 대중은 본질적으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변별성을 확 띄울 수가 있는데 맞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별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 설탕에 GPS를 달면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 먹고 소화 다 한 다음에 어느 하수처리장에 있는지까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건 좀 궁금하네요. 소주에 GPS가 달려가지고 이 알코올 성분이 지금 내 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전 나중에 나갔을 때 하수하고 분유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든 데 역할을 하겠네요. 그건 한 번쯤은 알고 싶네요. 그러면 도시 행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혹은 아이스크림 안에 있는 결혼반지를 실수로 삼킨 사람들 거기에 설탕이 붙어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광고와 시장은 우리의 절대 마르지 않는 아긴 기대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늘 반칙 안 하고 정당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게 됐네요. 우리는 공학이나 과학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학에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돈 써가고 박봉 받고 개고생하면서 그랬는데도 기껏해야 덕질인 호칭 정도밖에 얻지 못하게 되신 이한승 교수 잠시 후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지요. 그것은 하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당신이 무엇을 짐작하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통과한 인류 최초의 노트북 싱크패드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일상형 노트북 아이디어패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지금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XSFM에서 확인하세요. XSFM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던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물건은 저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레노버에서 신제품이 나왔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 추석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물론 몇 사람이나 추석 선물로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노트북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만 저도 엄두는 안 납니다만 어쩌다 계획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려요. 싱크패드 P시리즈가 출시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싱크패드 라인이네요. 네. 그런데 아주 고성능의 그러니까, 비싼 건데. 그래서 게이밍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램을 64기가 그리고 하드 2테라까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듣기만 해도 토가 나오네요. 그리고 썬더볼트 포트가 3개나 달려있습니다. 야, 돈잔치다 이거. 돈잔치. 썬더볼트가 3개야? 그리고 방송용 카메라 장비로 들어가는 메모리를 바로 접속할 수 있게 그런 포트도 있다고 하네요. 아, 이거는 하드코어한 작업을 하지 않는 유저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게 저는 도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버들을 위한 노트북이 아닌가. 아, 유튜버 중에 우리 청취자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없다 하더라도 추석에 네. 어, 추석에 큰 집에 갔는데 조카가 놀고 있다. 응. 그러면은 이 노트북을 던져주며 네. 유튜브라고 하더라. 하여라. 놀고 있는 게 노니. 계속 노느니 유튜브라도 하거라. 노는 걸 방송이라도 해봐라. 네. 물론 유튜브로 시트 그 유튜버가 되는 거는 지구상에서 몇 명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전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왜요? 놀고 있잖아요. 하여튼 장비는 빠방하게 마련해 줄 수 있다. 네. 그런 걸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X1 요가보다 70만 원이야 저렴하지만 응. 알찬 기능은 고루 갖춘 응. 요가북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가북? 네. 네. 그렇고요. 응. 그리고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께 응. 사은품으로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증정한다고 하네요. 별걸 다 준비하셨네요.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은품계에 응. 가장 쓸모있는 상품이 아닌가.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뭐 이마트 가도 되고 백화점 가도 되고 물론 뭐 제 머릿속에 깡을 하셨어요. 깡하면 제가 제일 좋아해요. 한 4만 8,300원 정도 그렇죠. 아, 요즘 신세 그렇게 박해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5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받는다면 네. 신세계 SSG마트로 가서 네. 드라이에이징 등심을 한번 사보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네. 제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것들을 그렇습니다. 장을 볼 수 있죠. 네. 어차피 크게 소비하는 거라 아, 소비에 풍덩 빠지게 도와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에노버 노트북 할인은 액세스몰을 들렀다 가시는 쪽이 더 편하실 겁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지금 전해드릴 게 되게 많습니다. 추석이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지난주에 확인하셨던 대로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면서 따라오시면 이보다 피곤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따라오시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홍성갑은 들렸다가 불안하시잖아요. 어디서 틀려, 또 쟤. 요즘 청취자분들은 그걸 또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쟤 어서 틀리나 보자. 제가 단언컨데 저는 드디어 홍성갑 편집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뭔 말을 해도 이거 틀리지 않을까? 다 찾아보면서 합니다. 남들 편집은 1시간이 많은데 성갑 편집은 10시간 걸립니다. 선물이라도 드려야 할까 봐요. 네. 걔한테 받아야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스테비아에 대한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라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파고 계신 이한승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과학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과학 얘기 안 들어서 좋았다고. 과학 밖의 사고를 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이지 않나 하고. 아무튼. 과학 얘기가 뭐죠? 과학 얘기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한승 교수님의 원고에서 이제 시작할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네. 축구공 조각 아닌가요? C랑 H랑 O가 막 얽혀있는 이 그림이에요. 이런 뭐 화학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실험 방법 이런 거 얘기해야지 과학 얘기인가요? 지난 시간에는 북회가 기업이 무슨 이해가 있었기에 스테비아가 90년대 중반에 어느 가을에 악마 중에 악마로 확 떴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요? 사실은 그 시작은 바로 2017년 우리나라 언론 또는 인터넷 홈쇼핑 이런 데서 스테비아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상반된 어떤 의미를 갖고 다이어트에 아주 좋고 네. 많이 먹으면 토하니까 많이 먹으면 말고 가급적 땡땡 홈쇼핑에서 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스테비아가 뭐냐 도대체 스테비아가 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스테비아는 보통 감미료입니다. 네. 이제 감미료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맛을 내는 감미료들의 대명사는 역시 설탕. 그렇죠. 설탕이 아니면 생각나시는 게 사카린 아스파탐 아스파탐 그렇죠. 근데 사카린이나 아스파탐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인공 감미료 인공 감미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실 저칼로리 감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설탕보다 몇백배 뭐 180배 200배 사실 문화마다 조금조금시 다른데 하여튼 설탕보다 굉장히 많이 달아요. 설탕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단맛을 내려면 좀 첨과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되게 마음에 속속 들어요. 뭐요? 문화마다 다 다르다고. 그렇죠. 아무것도 확실하게 안 나옵니다. 지금. 맞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러네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어디는 300배 달다고 그러고 어디는 180배 달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냥 먹어보고 판다는 거 아니야? 와 짱 달다 300배.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실험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희석해가면서 먹어서 단맛을 느끼는 데까지 계속 희석을 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실험을 하거든요. 그 당도 측정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도 측정제로 그 굴절율 재고 뭐 이러는 걸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될 거예요. 아니 공학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결국은 혀를 쓴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아니 그 저기 매운맛 나타내는 스코빌리스나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제가 뭐 이게 그쪽 이제 소위 말해 센서리 그러니까 미각의 전공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일을 한 열을 안 닦았다든지 아니 그래서 여러 명한테 내기겠죠. 만약에 기계를 재지 않았으면 184.5배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십진수네요. 십진수 끝머리 공이네요. 그렇구나. 이거는 아마 진짜 이쪽에 또 센서리 덕질하시는 분들이 뭔 소리야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단맛이 굉장히 강한 하지만 소량 사용되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저칼로리 감미료입니다. 저칼로리 감미료. 칼로리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 맛만 있고 그렇죠. 단맛은 있고 그런데 스테비아는 다른 소위 말해서 사카린 아스파탐 또는 미국에서는 사실 슈크랄로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요즘은 아스파탐 대신 슈크랄로스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카린이 나쁘다고 그래서 사카린을 잘 안 쓰다가 그럼 아스파탐 쓰지 그래서 아스파탐 쓰다가 또 아스파탐 나쁘다고 그래서 슈크랄로스 쓰지 슈크랄로스 쓰다가 똑같네요. 슈크랄로스 나쁘다고 그래서 스테비아 쓰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스테비오사이드 또 나쁘다던 옛날에 나쁘다고 그랬다던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사카린이 안 나쁘대 그럼 사카린 다시 쓰고 아직 알고 보니까 이거 가만히 써봐요. 이거 진짜 패션인데요. 돌고 도네요. 그냥. 그러게요. 사실 제가 2003년에 포스닥으로 미국에 처음 갔는데 미국에 스타벅스에 가면 한국은 커피를 마시러 가면 거의 시럽을 주지 않습니까? 단맛을 내도록 아니면 설탕을 흑설탕 이렇게 조그만 팩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이건 제가 나중에 미국 처음 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그리고 브라운색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설탕이요? 설탕같이 생긴 이 조그만한 봉지가 빨간색은 사카렌이고요. 파란색은 아스파탐 노란색은 슈크랄로스 그리고 초록색은 스테비아 그리고 브라운색은 흑설탕입니다. 대박. 네가 뭘 불안해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컬러코드가 있는 거죠. 식품은 그런 컬러코드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우유가 빨간 캡인 경우는 전유라고 해서 홀밀크고 파란색 뚜껑인 경우는 2% 리듀스 팻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지방 저지방 우유 이런 식으로 컬러코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지방은 파란색이고요. 감미료도 그런 식으로 컬러코드를 쓰거든요. 미국은 거의 그게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그 방법은 단맛을 내는 감미료에 대한 인류의 역사를 모두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게요. 저는 처음에 그걸 갔는데 근데 한국은 왜 커피에다가 설탕 넣어서 먹으면 촌스럽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바뀌고 있어요. 하여튼 가서 여러 개 있으니까 아무거나 빨간색이 마음에 들어서 집어와서 넣어서 마셨는데 마셔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도대체 얘네들 왜 다 다른 거지 봤더니 성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감미료의 역사입니다. 근데 스테비아는 2003년에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근데 2014년도에 제가 09년을 갔는데 갔더니 어? 하나가 더 생겼다. 그전에는 스테비아는 없이 4개였는데 2014년도에 5개가 됐다는 거죠. 역사가 추가됐다. 그렇죠. 왜 그랬냐? 미국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그전까지는 허가가 잘 안 됐던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게 허가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뭐 이런 얘기 한국에 제가 옛날에 취미삼아 한참 많이 운동할 때 웨이트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제들 가운데서 한국에 못 들어온 게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주 만에 아무도 안 들여온다고 들여오라고 해야 허가를 받을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지금은 다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운동하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에 안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죽으려고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안 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비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리바우 다이아나라는 이 식물이에요. 학명입니까? 학명이죠. 생물의 소위 말해서 이면법이라고 해서 생물은 원래 이렇게 호모사피엔스 두 단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명이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식물의 이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식물에서 추출한 감미료의 상품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비아는 이 국화과 식물인데 단연생 식물인데 여기서 추출한 물질이 스테비오사이드고 이게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먹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라가이나 이런 데서는 한 400년 이상 이거를 감미료로 썼던 거예요. 이 식물에 추출시켜가지고요. 그렇죠. 실제로 입을 그냥 씹어먹기도 하고 그냥 사탕수수처럼 그렇죠. 입을 어디다 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 써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식물이 처음에 과학적으로 알려진 거는 1899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베르도나이라는 과학자에서 식물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여기에 단맛 성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알려졌다는 거는 사실은 파라가이나 브라질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과학자가 먹어봤다. 그리고 이런 게 있네라고 어딘가 과학 문헌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발표를 했겠죠. 그리고 1931년에 두 명의 과학자가 이거를 스테비오사이드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 물질의 이름을. 파라가이나 브라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웃기겠다.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스테비아라는 식물에 대해서 서구권에서 뭔가 연구를 해서 밝혀냈대. 뭐를 그게 달대. 그렇죠. 큰 웃음을 줬겠네.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명명이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이냐라고 소위 말해서 구조가 규명된 게 1955년입니다. 그때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스테비올이라는 물질 이게 다이터피노이드라고 해서 터핑 계열의 물질인데 하여튼 스테비올이라는 물질에 당이 붙어있다. 당이 붙어있다. 당이 붙어있는데 그 당은 대부분 포도당. 소주에 넣어도 분해 안 돼요. 그 당이 붙어있는데 당이 하나 붙어있는 것도 있고 두 개 붙어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좀 종류가 다양해요. 당이 어떻게 붙어있는지는 사실은 당 마음인가요? 스테비올 마음인가요? 그 스테비올이 그러니까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자기가 그 안에서 생활적 합성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게 구조가 다 조금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이런 류의 물질들 스테비올에 당이 붙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스테비오사이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단맛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구조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거를 그래도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를 음식에다 넣어서 먹고 맛있게 먹었겠지만 이거를 누가 만들어서 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랬는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1971년에 일본의 모리타 화학이라는 데서 이걸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키워서 거기서 물질을 추출해서 그거를 감미료로 쓰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생산을 해요. 일본은 사카린도 빨랐는데. 네. 일본이 원래 그런 거를 되게 잘하죠. 요즘 같으면 아마 이게 생물을 남의 나라 식물이나 동물을 함부로 가져다가 키우면 그런 거 쉽지 않은데 나과야 의정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1990년에는 포카리스웨트 스테비아 제품도 나왔다고 그래요. 포카리스웨트에 당을 스테비아로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설탕 대신 그걸 조금만 넣으면 단맛은 나는데 설탕 때문에 칼로리는 확 줄어들고 네. 일본이 이걸 개발하면 그걸 보고 있다가 브라질이나 파라과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바로 뒤를 이어서 한국이 합니다. 당연하죠. 일본이 하면 한국이 하죠. 그렇죠. 게다가 이거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 거지만 특히 식품업계는 일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또는 모든 과학이 일본에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고 한국이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식품업계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자성어로 롯데 제과라고 또 나오네요. 그 이름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걸 저한테 맡기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봤더니 빼빼로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 새우깡이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 요즘에 해외가자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가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나라랑 패키지가 왜 이렇게 똑같지? 그런데 사실 그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영어하기 힘들고 일본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더 멀고 뭐가 유행하는지 기호도 다르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뭔가 유행하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제가 포닥으로 일본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90년대 후반인데 그때도 일본에 뭔가 아이템 장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일본식 라면집을 한국에서 하면 크게 성공하겠다고 해가지고 망한 분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식 라면이 한국에서 이리로 가네요.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라면 맛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집들이 잘 되는 집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일본식 생라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여오셨다가 많이들 망하셨어요. 돼지국밥하고 일본 라면이 대표적이죠. 그냥 닭강정 들고 일본 가세요. 다시 그래서 한국이 이거를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985년에 84년에 고시되고 85년에 이게 허가를 받아요. 식품청감으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도 빨랐던 거군요. 그렇죠. 한국이 굉장히 빨랐죠. 한국이 왜 빠른지를 안 되는 거군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파라가의 사람들은 400년 전서부터 먹어왔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산업화시킨 거는 처음 산업화는 일본이 시켰고 한국이 그거의 바로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비오사이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식품은 이거 안전한 거냐라는 의문을 갈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모르니까. 원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의 극다수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스테비오사이드가 개발이 됩니다. 이거 되게 정말 저는 여러 번 계속해서 만족에 거듭하고 있는 게 쉬는 시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학 얘기라고 집시다. 과학 얘기가 아니고 하나도 안 졸리네요. 그러게요. 꿀잼 그런 거였습니다. 광고를 듣고 곧 돌아오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닥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참 과장님 아임닥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닥 그런데 왜 미신 혹은 미신 같은 기록이 이르기를 그냥 식물에서 땅에서 그냥 땅에서 혹은 물에서 이렇게 휙하고 자라는 그냥 식물에서 채취한 무언가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저기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괜찮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든가 혹은 이게 공장을 거쳐 나왔더니 이런 이런 이상한 물건이 되었다든가 네 우리의 불안의 기록 속에는 이런 레토릭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비오사이드가 만들어서 팔리고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저기에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외국의 과학자들이 이걸 테스트를 합니다. 문제는 1985년에 PNAS라는 저널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일종의 국립학수론 같은 데서 내는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에 스테비오사이드는 안전하지만 아까 얘기한 이게 배당체가 분해서 당이 떨어진 스테비올이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요.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 사실은 이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게 조금 더 가면 암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암이라는 게 정상적인 세포에서 약간 돌연변이 세포가 돌연변이 유전자가 돌연변이 돼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사실 이런 거 이런 테스트는 쉽거든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분해시켜보면 되는 그냥 저기 생물에다가 처리해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겼나 안 생겼나를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 얘 암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암보다 인류 전체로 놓고 보면 개인 말고 암에 걸린 개인 말고 인류 전체에게는 암보다 무서운 말이죠. 발암물질. 그렇죠. 발암물질. 소위 말해서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이게 발암물질일 수 있다라는 게 유명한 전화로 실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이 어? 그럼 나도 해봐야지. 이것저것 해봅니다.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발암물질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과학이라는 게 언제나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 피곤해요. 어떤 테스트 방법으로 하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테스트로 하면 안 나올 때도 있고 이걸 굉장히 여러 개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사실은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랩에서의 삶은 정말 찌긋찌긋할 것 같아요. 뭐 하나 확신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희열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제일 다 그게 도박 같은 거예요. 도박 같은. 백판 지게 하고 한 판은 이기게 해줘.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호주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한국 소주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스테비오사이드가 들어있대더라. 아, 호주는 아직 모르는 서양에 해당하고. 네. 이 호주에서 터진 게 94년이거든요. 네. 호주에서 사실은 이때 한국 업체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소주라고 안 하고 세금 돌려려고 그때 소주라고 안 하고 무슨 드링크라고 신고를 했대나 뭐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호주 업체에서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아, 리커가 아니고 드링크?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사에 걸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몇몇 기사에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호주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스테비오사이드 이거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오, 이 자식들 알코올이야? 이런 성질을 했다가 알코올 말고 뭐가 또 있는데 이것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직 모르는 거에요. 논문을 딱 찾아보면 오, 유명한 저널에 야, 이거 저기 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파라과이 사람들은 막 웃겠죠. 그렇죠. 쟤네들 뭐냐 우리가 이거 맨날 먹고 살아왔는데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무슨 소리야 지금 파라과이들 열심히 먹고 우리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한국의 어떤 한나라당 의원실에서는 아싸 자성장사 이러면서 아싸 국감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휙 건너뛰어가지고 96년 11월에 일본 연구진이 이 뮤타제네시스라는 저널에다가 이제 돌연변이 실험을 합니다. 같은 걸 연구하는 뮤탈레시스 뭘 했냐면 뮤타제네시스 7가지 다른 방식으로 시험감법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물체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포수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쥐에서 이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지 생물체 내에서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인비보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걸 해봤더니 이게 시험관 방식에서는 3가지에서는 나오고 3가지에서는 안 나오고 하나에서는 아주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오고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인비보 테스트 그러니까 생물체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동물에다 직접 하는 거 여기서 활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테비오사이드가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당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이 이걸 소화도 못 시키고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해도 만에 하나 언제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만에 하나면 확률로 만 분의 1이지만 그래도 내가 걸리면 그렇죠. 게다가 예를 들어 장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분해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이후로 96년도 일본 연구진의 이 실험 이후로는 전반적으로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과학의 최고 약점이죠. 가장 확신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말의 수준이라는 게 안전할 것이다. 그럼요. 100% 안전하다.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자의 가능성이 좀 높다. 사자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사자의 가능성이 높다. 100% 사자는 아닐 수도 있어 또 막. 그렇죠. 일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천재일 수도 있어. 그게 가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 그래가지고 후속 연구들을 이제 막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나서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가 싸움이 나면 한국 사람들은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싸움이 나면 어디가 해야 되냐. 유엔이 해야지. 아니면 그 유엔 산하의 기관들 있지 않냐. 니들이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FAO라고 이제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죠. WHO 세계보험기구.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합동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JECF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과 논문들을 쫙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유전독성은 없다.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린다고 모든 나라 정부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그거는 그 나라 정부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또는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혹은 그 나라의 산업이 스테비오사이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결론이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스테비오사이드가 안전하냐 안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요. 왜냐하면 논란을 조장해서 소주를 팔아야 되는 업체가 있으니까. 후발주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2008년에 역시 이 위원회에서 1일 섭취량 이라는 걸 결정합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이라서 우리가 보통 ADI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달걀 안에서 나온 게 피프린 이런 그 물질이 무슨 1일 섭취 허용량이 얼마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에 그만큼을 평생 매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없는 최대 허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4mg per kg 몸무게 kg per day 그러니까 하루에 몸무게당 4mg 몸무게 kg 당 4mg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00kg인 사람이 있다고 치면 400mg 400mg 매일 매일 평생 매일 평생 먹어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정하는 양이 이 정도라는 400mg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이게 설탕이 몇백 배 단대요. 조금밖에 안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60kg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240mg인데 이거를 소주에 있는 함량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약 110병의 소주를 마셔도 안전하다. 110병의 소주를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스테비오사이드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할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소주 110병을 맞아서 죽은 사람은 스테비오사이드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109병이면 아닌 거예요. 물론 소주를 그렇게 드실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학생회 우리 학생회의 전설에는 우리가 농화를 나갔던 곳에 어르신들이 가끔 보면 전설적인 어르신들이 계세요. 저도 직접 봤습니다. 아침 점심을 소주에 밥 말아 드시는 그분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분이 과음으로 돌아가셔도 스테비오사이드 때문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되게 안전한 거구나. 그렇게 크게 분해가 된다든지 심지어 설령 혹시 우리 장 속에는 사실 서로 다른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스테비올이 된다고 해도 걔가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뭔가 독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흡수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사실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언제나 그런 거거든요. 뭘 먹인 다음에 대변으로 나오냐 소변으로 나오냐를 재봅니다. 대변으로 나오면 흡수가 안 되는 거고 소변으로 나오면 이제 들어가서 우리 몸을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돌다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제가 그 생동성실험 알바를 몇 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거 이제 어딘가에 쌓여있든지 아니면 대사가 돼버려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렸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관련된 사람들 논문을 리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구나 라는 게 거의 정해졌고 그래서 2008년에 호주에서 2010년에 EU에서 2012년에 미국 FDA에서 같은 결론을 내려요. 사실은 이 유엔사나 기구들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다가 그냥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얘네들이 이런 결과를 냈는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주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식약처는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비오사이드가 안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외국에 이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사실은 검토를 하지 스테비오사이드가 정말로 아닌지 그 독성 실험을 다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럼 외국이 실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아주 시급한 문제이면 직접 하기도 하죠. 이번에 백수처럼. 아니면 혹은 대학에 의뢰를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로는 이런 소위 리터러처 리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하게 되죠. 비커는 없고 종이만 많이 왔다 갔다 안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비커는 조금 있는데 이미 돼 있는 것들은 그걸 활용하고 그중에서 혹시 이런 건 미진하지 않나 싶으면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스테비오사이드의 쥐를 대상으로 한 반수치사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LD50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절반이 죽는 치사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체중 킬로그램당 8.2g인데 비타민C가 11.9g이에요. 비타민C도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소금이 4g입니다. 소금보다 소금보다 안전하네요. 2배. 그러니까 소금 이대로면 건조하게 얘기하면 소금의 치사량이 두 배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죠. 야 쥐실험이 사람과 딱 맞냐? 그렇죠. 정확하게 1대1 대응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먹여서 반을 죽여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쥐든지 돼지든지 개든지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 이런 반문을 우리 같은 국문과들은 할 수 없을까요? 그럼 사람한테 해보든지 이런 반문.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불쌍한 쥐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요. 동물도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불쌍한 쥐를 자꾸 죽이지 마라. 실험용 쥐 저거 너 불쌍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의 이게 독성이 치사량이 두 배다 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이렇게 동물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봤더니 이건 안전한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모로 봐도 안전한 물질이다. 그러면 도대체 호주는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에는 필요 없었어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호주의 어떤 기업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호주에서 만드는 유명한 기업이 있다고 치면 음료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테비오사이드를 넣도록 계약을 했다면 그럼 거기 법무팀이 이미 유연하게 움직여서 준비 끝냈겠죠. 호주가 그 물질에 대해서 거부하고 한국 소주를 한국 소주를 반품시켰던 건 사실은 그런 행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우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코카콜라에도 스테비오사이드가 들어간 제품이 나오고 미국의 FDA가 다 승인해 주고 가끔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류 미비 뭐 이래가지고 또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는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제가 호주에 이민간 제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너희 마트에서 스테비아를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이거 호주에서 팔린다고 인터넷에서 검색됐는데 이거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 되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현재든 호주에서 스테비아를 잘 팔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스테비아가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소주에다 금지시키려고 했는데 학계에서 업계에서 반발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봤더니 한국에서도 98년도에 사실은 식약처의 전시인인 안전본부에서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계속 스테비오사이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후발주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주신 기사가 이거군요. 2017년 10월 7일의 기사 아니요. 2010년 죄송합니다. 2010년 10월 7일의 또 10월 7일이네요. 10월 7일 기록 표시를 의무화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한 배경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국감 시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표시는 해주는 게 나쁜 거냐 그러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표시야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많이들 알아보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표시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업계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업계는 원래 이 식품이라는 게 특허가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레시피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특허를 공개하면 레시피를 공개하면 따라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특허를 따는 순간 카피캣이 붙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만 내는 거 그거 말고 딴 거 좀 넣는다든지 특허를 피해가기가 되게 쉬워요. 퍼센티지 좀 조정한다거나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다. 냉면집의 육수의 비결을 공개해라. 그렇죠. 다시마를 끓이는지 미원을 넣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공개 만약에 제가 돈을 벌 나쁜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저 집 냉면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것 같다. 계속 그걸 어디서 떠들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요를 하죠. 나도 저기서 냉면 먹고 좀 이상했던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죠. 사람들을 응당해야 할 걱정을 하게 하겠다는 의도 한 10%에서 5% 나머지 90%에서 95%는 시장에서의 위치선점 그래서 그 냉면집에 육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하라고 그러면 냉면집 사장님들은 아마 절대 안 하시려고 그럼요. 그 육수 만드시는 분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꼭 그런 것만 있느냐라고 보면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선한 의도로 보면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들었는지 알 권리는 있는 거 아느냐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전히 스테비오사이드니 아스파탐이 되게 나쁘다는 걸 전제하고 이분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혹시 모르죠. 혹시 누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유해성이 있다는 걸 다시 또 밝혀낼 수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했더니 쥐가 다 죽었다. 스테비아를 먹인 다음에 목을 자르면 아니요. 되게 신기할 수 있죠. 스테비아를 먹인 다음에 두부김치를 먹였더니 그럼 위험한 게 맞죠?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만큼 어려운 말이 없어요. 확률은 정말 하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과학적인 방법론을 다시 써야 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견일 수도 있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잘못된 실험일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높죠. 저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게 나쁜 물질 피해야 되는 것 또는 적어도 표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2010년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는 또 약간 열외에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검색어에서 스테비아를 본 것도 있었지만 스테비아는 천연 물질입니다. 아 표시를 하라고 법이 강제하고 싶은 것들은 합성물질 네 주로 사람들은 합성한 거는 인류가 먹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성물질은 좀 표시하는 거에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술에 합성물질들을 넣었을 경우는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소주에도 스테비아 들었다고 아예 표시해놓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합성물질도 아니지만 하지만 이건 천연 물질이 되면서 사실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혹시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도 사실 이게 참 어려운데 법이 이런 표시제나 이런 법들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또 새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끓이면 나오는 물질을 그렇죠. 잎에서 추출하는 요즘은 끓이지 않고 효소 처리를 해가지고 잎에서 추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안전하다고 어느 정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 이름이 낯설면 네. 그렇습니다. 장에서 처리해내는 것보다 기억에서 지워내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업계가 참 재밌네요. 업계는 90년대 중반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악마로 만드는 마케팅을 해서 장사를 했고 네. 그게 사람들의 기억에 있다는 걸 그 기억을 심어준 장본인으로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시제도가 되는 게 반갑지 않아요. 네. 중립적으로 볼수록 재밌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스테비아 광고 에서 공학도가 느끼는 상념 에서부터 시작한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블루투스 헤드폰 몬스터 소니 쪼브라 와이러스 Join the freedom XS몰 돌아왔습니다. 슬라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이한승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주를 39병 먹으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앉은 자리에서요. 정정하자면 39병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40병부터는 치사량이 될 수도 있는 네. 치사가 아니고 아아 죄송합니다. 위험한 네.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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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위험하다는 게 또 이게 어디에 얼만큼 위험하냐 그러면 그것도 참 애매하죠. 그렇죠? 진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콜을 조심하십시오. 그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스테비아 사건을 저희가 쭉 한번 훑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중에서 제가 사카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감미료에 대한 약간 공포 또는 감미료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는 거의 모든 감미료에 다 있었어요. 심지어 설탕이 마약보다 위험하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감미료로 생각할 것 같으면 감자에서 추출한 것이라든가 감초 뭐 감자나 고구마에서 전분을 추출해서 그걸 물렷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감미료죠. 그런 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고전적으로 썼던 거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이 식중독이나 아니면 뭘 먹고 다 일찍 죽었는데 요즘은 훨씬 더 오래 사는데 전통은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사이클라메이트라는 게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게 소위 말해 사카린 방광암 유발 주장입니다. 1977년도에 캐나다에서 어떤 연구진이 숯거쥐한테 사카린을 먹였더니 방광암 발병률이 한 20% 정도 높아졌다. 그런데 먹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을 먹였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음료수에 들어있는 또는 그런 걸로 계산했을 때 한 800개 먹어야지 될 정도 양이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실험을 딱 들으면 저런 실험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데 원래 독성 테스트라는 게 일단은 엄청 과량을 먹여보는 독성 테스트들도 있습니다. 과량을 먹여서 급속하게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정상적인 쥐에다가 적은 양 또는 우리가 보통 흔히 먹는 양 정도를 먹여가지고는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왕창 먹였을 때 갑자기 얘가 죽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꼭 옳은 방식 옳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게 꼭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매번 권장될 만한 실험 방식은 아닌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1977년 이 시대에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가 의심되면 쥐가 그걸 먹고 죽을 때까지 먹여라.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한계치를 확인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카를 엄청 많이 먹였는데 문제는 이게 수컷 쥐에게만 생겼다는 거예요. 암컷은 또 괜찮고 게다가 나중에 그래서 실험을 열심히 해봤더니 이게 신장결석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밝혀진 문제였는데 이게 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에 비해서 단백질과 칼슘이 높아가지고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석이 쥐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과량으로 이런 걸 먹였을 때 결석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오히려 쥐한테 문제가 됐지만 사실 사람한테는 문제가 별로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카린은 과량을 먹였을 때 문제가 동물에서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쥐 대비 800캔 정도 들이부하했으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사카린이 안전하다고 됐는데 하지만 그 전에 국내에서는 사카린을 소주에 첨가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스테비어사이드가 소주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사카린은 2000년도에 안전하다고 소위 말해서 국제적으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에서 그거를 허가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한국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탁주와 소주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왜 못할까요? 혹시라도 외국에서 만회한 외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안전에 그냥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무슨 소리 옛날에 방광함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의제기가 들어올까봐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도 좀 보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사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소주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도 또 이걸 너무 많이 쓰면 소주를 통해서 마시는 양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빵에도 있고 과자에도 있고 밥에도 있고 다 있으면 또 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특히 이런 거 할 때는 언제나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제일 나중에 허락합니다. 보수적으로 그럼 그래야 하네요. 그래서 2014년도에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허가를 했죠. 이 만에 하나라는 부작으로 시작되는 문장들이 허용하는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빵이나 과자 같은 걸 만드는 공장에서 오늘 하루 돌린 양을 한 사람이 먹는다면 만에 하나 욕심많은 어떤 어린이가 다 집어먹으면 소화불량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번 거하고 약간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 치약에 압류발하는 파라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한 번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치약들 리스트가 막 SNS에 돌고 이 치약이 있는 사람은 버려라 갖다가 반품해라 이런 얘기들이 기억나네요. 파라벤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2014년도 10월이에요. 이것도 딱 국감 시즌이었다. 그렇습니다. 딱 2014년 제가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제 블로그에 썼던 글을 봤는데 거기에 첫 번째 링크가 JTBC 팩트체크였는데 그게 딱 10월 7일이었어요. 10월 7일에 젖이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날인데 국감을 랜덤으로 하면 국회 직원들이 좀 힘들긴 힘들 테니까 여전히 앞으로도 이런 시비는 10월 7일 전후에 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국회의원이 정말 잘 찾아낸 것들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식품은 아닙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렇죠. 심상정 의원실이 안 캐스톡 똑바로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걱정하시면서 식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런 걱정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식품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 조금 있다 하고 파라벤이라는 치약에 들어가는 게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 파라벤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메틸 파라벤 에틸 파라벤 이래가지고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인데 미국은 모든 파라벤을 그냥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유럽연합은 메틸과 에틸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불가합니다. 그런데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파라벤들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 쓰겠다고 했을 때 자료를 똑바로 가져오면 장사하고 싶으면 연구용을 더해라. 자료가 불충분하다. 안전성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되고 유럽은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해보지 않았는데 논문을 찾아도 미국을 따라가야 될까 유럽을 따라가야 될까 과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신에 하나 알았습니다. 금지가 되는 물질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인류가 써봤더니 나빴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인류가 아직 모른다 이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미국은 왜 허가를 하냐면 파라벤이 식품에 들어있거든요.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식품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파라벤은 치약이 상하지 말라고 좀 넣는 건데 식품에도 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이런 거 다 섭취하는데 큰 문제 안 되는 거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어떤 연구자들은 그중에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야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또 논문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한 2, 3주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해서 다른 매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사 사례를 또 막 찾습니다. 파라벤만 문제냐 그러면서 그때 우리 의원 꼭 의원님들은 아니고 꼭 의원님들만 그러시는 건 아니고 매체들이 막 찾다 보면 야 치약이 뭐 들었냐 막 이러다가 하나 더 찾았어요. 그게 이 아마란스라고 하는 적색 2호 색소입니다. 어린이들 치약에 보면 유독 빨간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치약들이 색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맛있죠. 맛있는 건 다른 성분이고요. 그건 아스파탐일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란스라는 게 또 발암물질이다 뭐 이래가지고 또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건 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마란스는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 오스트리아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근데 영국, EU, 일본, 한국은 또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허용돼 있는데 야 미국에선 금지하는데 왜 한국에선 이걸 허용했느냐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시끄러웠어요. 단지 앞에 파라벤이 워낙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아마란스는 살짝 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아마란스는 색소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치약도 많이 있으니까 모든 치약이 다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슬쩍 넘어갔는데 파라벤의 경우는 미국은 허용하고 EU는 안 하고 아마란스는 반대고 그런 과정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시간 동안 들은 측면이 있는 거군요. 뉴스만 읽는 사람들은 이쯤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이게 어떤 나라는 이거 허용 안 하고 이거 허용 안 하고 이거 허용 안 하고 이거 허용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미국처럼 안 하냐고 했더니 또 허용을 해야 되는 거 되게 많고 허용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한국 식약처나 아니면 한국의 행정부에서는 대부분 미국과 EU와 일본이 다 금지하면 무조건 금지. 그중에 두 곳이 금지하면 우리도 금지. 한 곳이 금지하면 허용하든지 아니면 약간 금지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주요한 나라들이나 주요한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속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그쪽이 좋겠죠. 하지만 왜 나라들마다 이렇게 다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개발한 국가가 어디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치약에다 넣는 보존죄를 개발했다. 이게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럼 한국 시각처는 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높죠. 그건 한국 시각처는 쉽게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해도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검증을 안 하면 잘 안 해줘요. 미국에서 허용했냐 안 했냐 그런 걸 보겠지만 미국엔 없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꺼져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 높아요. 그런데 아무튼 일본이 먼저 했으면 일본은 당연히 허가를 잘해 줘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최소한의 데이터를 갖춰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본이 일본에서만 판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허용목록에는 빠져 있죠.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사용허가를 냈느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고 또 각 나라마다 원하는 요건이 다 다릅니다. 서류를 이 나라에는 이렇게 만들어내고 저 나라에는 저렇게 만들어내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 조건에 맞춰서 했는데 만약에 EU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뭘 또 실험을 더 해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나라에서는 쥐 30마리 그런데 저 나라에서는 암수 섞어 40마리 쥐 말고 돼지나 개를 가지고 실험한 건 없냐 이런 거를 요구하면 사실은 그거를 굳이 더 하느니 차라리 그냥 안 팔아 안 하고 말아 이게 시장이 얼마냐 아니면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하여 그 나라에서는 금지된 채로 머무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거지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엄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코러스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실은 정답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는 좀 위험하든지 안전하든지 이럴 겁니다. 정도까지 얘기하지 이거는 써도 됩니다. 안 됩니다. 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중하고 정말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는 답이 있습니다. 더 연구해 봐야 되죠. 과학자들은 언제나 좀 더 연구해 봐야 된다. 저기 그거 저기 논문 맨 마지막에 써 있는 말들 아닌가요? 모든 논문에. 다음에는 이런 걸 더 연구해 봐야지 된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결정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결정을 대개는 정부의 FDA라든지 시각청이라든 이런 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전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GMO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서로 합의가 필요해요. 그 합의에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내주지만 합의는 그 사회에 의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이런 계란에 대해서 이게 진짜 터져서 만약에 공포심을 갖고 있다면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지나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다시 좀 풀리기도 해요. 불안을 느끼는 거는 주관적입니다. 제가 어제 경주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경주에서 오늘 저희가 학회를 했거든요. 경주에서 학회를 한다고 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거기 지진 나는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 한 명이 아니고 구할 구푼의 교수님들이 거기 들고 일어나. 맞아요. 거기 지진 나잖아요. 경주의 학생들이 듣기에는 되게 이상한 말이죠. 무슨 소리야? 바보 소리죠. 그런데 지금 웃으셨지만 경주에서 실제로 지진 났을 때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MT나 신입생도 오리엔테이션으로 경주로 갑니다. 네. 맞아요. 경주에 있는 리조트들이 장사가 다 안 됐어요. 그 다음 해 경주로 가지 마라. 혹시 모르니까. 이게 불안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만에 하나. 네. 그 상황에 약간 의존적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정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나라가 합의가 잘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맨날 싸우다가 뭔가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정부한테 해라. 노사가 잘 안 되니까 노사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심판자가 있어가지고 네가 결정해라. 결정하면 결정한 사람을 또 욕하죠.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이런 식품에 대한 문제들도 누군가가 진짜 명확하게 해결해줬으면 좋겠지만 이거 정부라고 사실 뾰득한 방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부를 편들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사실 이런 어려움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아카이브에 태양이 국가일 리가 없잖아요. 네. 야구를 봐도 그렇게 평생 불만이 많은데 사람들이 야구만 보고 있어도 어느 누구를 심판 자리에 앉혀놓고 그 권위를 100% 인정해 주겠느냐는 거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먼 길을 한번 돌아 구경해 봤습니다. 두 주 동안. 네. 이런 비슷한 그 사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죠. 본질에 최대한 접근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네.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계신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안해에 마땅한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시고 계시는 존재의 상당수는 별로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보시면서 한 불만이 그러니까 투덜거리심이 기억나네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야? 네. 그죠.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뭘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 확률은 뭐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일 수도 있고 십분의 일 백분의 일일 수도 있고 때로 교회에서 한국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의 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답답함 같은 것이 뉴스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하는 회안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주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주관인데 그게 객관인 것처럼 팔려나갈 때가 참 무섭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간혹 가다가 이한승 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고시겠네요. 10월 TDD 다가오니까요. 아이고야.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XSFM입니다.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네. 이한승 교수도 얘기해줬는데요. 여론을 늘 개무시하는 사람은 재수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재수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우매한 대중들아 여기 지금 속으면 되겠니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왜 못마땅하냐면 본인이 그 안에 있다는 자신의 존재를 빼버리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XS요? 누군지 안 알려드릴게요. 전주청취자 여러분께는. 자신의 존재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처럼 제3의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줄 알면 그건 되게 나쁜 거죠. 자기 감정 담아서 하면서 내 존재를 빼면 씁니까. 무엇이 위험하다고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무엇이 왜 만큼이나 중요한 게 누가 얘기했느냐다. 어떤 메신저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느냐. 메시지가 이상하면 메신저를 의심해라. 메신저 의심 안 했더니 스테비오사이드가 위험해졌습니다. 맞아요. 위험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또 진리처럼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말이잖아요. 엄청나게 악용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결국 요즘의 추세는 그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지성 상식적인 판단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 이한승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미국 스타벅스의 그 장면 설탕을 종류대로 되게 놀랍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액세스몰 우리의 판매 시설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부대 시설로서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철학이 그 안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지죠. 점점. 팔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 우리는 우리 왜 이렇게 건강식품 이런 거 많이 팔아. 이러면서 제가 불만 가지고 이랬는데 다른 팟캐스트 보니까 100% 건강식품이란. 이러다 마약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믿을 건 죽은 분. 생각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답은 같습니다. 불안하다면 근처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한편으로 저는 마케팅 쪽에 잔뼈가 굵으신 분도 할 말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왜요? 마케팅이잖아요. 다. 지금 마케팅 시장 안에서 마케팅으로 벌어진 일들이에요. 2위의 추격. 공학 얘기가 아니라 마케팅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왜 마케팅 얘기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학도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한승 교수는 또 종종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